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판매합니다. 포슬포슬 달콤하고 고소한 미니 단호박 로얄과 개당 200g-500g 내외 3kg 10개 내외 크기는 약 200g-500g까지 다양하며 출고식 크기는 랜덤으로 배송됩니다. 미니 단호박은 일반 단호박보다 크기는 작고 칼로리는 낮고 당도는 더 높습니다. 강력한 햇빛이 당도를 높여 단호박 고유의 맛을 더욱 깊게 해주는 명품 미니 단호박입니다. 품종포우장, 산지, 국내산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재배, 선별, 판매까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. 신선하고 그늘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주세요. 판매가격 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3kg 35,000원 무료배송 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5kg 49,000원 무료배송 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3kg 5kg 판매합니다. 구매문의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.com